서울대학교 외국인전형, 외국인특별전형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싸이미에서 그간 특별전형, 외국인전형,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중심으로 입시를 진행해왔던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에 해당합니다. 바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9월 학기 모집 기준으로 해서 전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이 있고 글로벌인재특별전형 2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수 외국인이죠. 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에 해당합니다. 즉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이고 글로벌인재특별전형 2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 기준이 아니라 학적 기준입니다. 즉 전교육과정을 국외에서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 이것이 글로벌인재특별전형 2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이기 때문에 학적과 관계없이 국적 기준입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외국인 이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국적 기준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글로벌인재특별전형 1이고 2022학년도 후기 즉 가을학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9월 학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2학년 2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면서 바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원 자격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적과 국적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학적은 따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학교가 어디 국가에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든 외국에서 공부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학적 말고 학력은 따집니다. 당연히 학력은 따지겠죠.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국적이죠. 국적. 이게 오히려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국적은 지원자도 학생도 외국인이어야 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어야 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그 자녀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 국적 소지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적 취득 시기가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 입양에 따른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에 국적 취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 별도로 이 부분 건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적 이탈 또는 상실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것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부모가 외국인이어야 되고 우리 학생도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누가 봐도 한국인이야 이렇게 보이지만은 국적 자체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다른 국가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D외국 학생이었는데 D외국 학생인데 부모 모두 미국 국적인 이 학생도 역시 미국 국적의 학생이에요. 다만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국내 학생이랑 동일해요. 생활 방식 문화 그렇지만 그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지금 얘기한 1에 해당합니다. 2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학적과 무관하게 뭐다? 국적이다.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된다. 학적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다. 다만 학력은 있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지원 자격 부분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지원 자격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 것에 내용을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물론 대학 입장을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을 해도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이 지금이 오늘이 이제 2월 말입니다. 다음 달 3월 2일서부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계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글로벌 특별전형 1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보다는 한 3일 정도 좀 더 원서 접수를 여유를 주고 있어요. 3월 10일까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특별전형 1에 온라인으로 일단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제출자료 스캔업 로드 제출자료를 스캔업 해가지고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일단은 어떻게 접수를 하냐 외국인은 입학본부 홈페이지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글로벌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합니다. 즉 UA 어플라이라든지 진학 어플라이를 가서 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여기에서 일단은 공지사항 확인하고 클릭하면은 접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접수 완료 이후에 지원 전형에 따라서 변경과 접수 지속 불가 일단 접수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재료 부분 것은 7만 원이고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인적사항, 자소서, 수학계획서, 업로드 파일 등은 접수 완료 후에 또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다.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원서 접수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소서 내는데 어 나 자소서 다 완성 안 됐는데요.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 스타디 플랜이죠. 스타디 플랜 냈는데 어 이거 또 좀 다시 한번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요. 이거 네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소서든 수학계획서든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3월 10일까지는 역시 수정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파일 업로드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추천서 온라인 제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하루 정도 보통 여유를 줍니다. 3월 10일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이고 제출 자료 스캔 업로드 마감인데 추천서 온라인 부분 건은 3월 11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까지 레코멘데이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용료를 결제했었을 때 자동으로 추천인에게 추천 저작생 안내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하고 추천자 이메일을 넣게 돼요. 그러면 그게 접수가 되면은 그 이메일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추천자에게 추천 교사에게 메일이 발송되고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한 추천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사가 추천한 교사가 메일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되는 거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절대 우편 이메일 팩스 뭐 옛날처럼 뭐 테이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봉인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오토그래프 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추천서도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 체육계열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대학, 음악대학 관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있는데 역시 3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과물은 입학본부가 아닌 단과대학으로 직접 제출한다. 이거는 미술대학 그리고 음악대학 지원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또 실기고사가 있어요. 예체능은 4월 14일 실기고사가 있는데 미술대학교 4대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각각의 그와 같은 실기 일정을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 체육계열은 어떤 것이 있다? 포트폴리오 제출도 있고 실기고사도 있으니까 그 외에 지원자들은 오로지 서류 100%로 진행이 되는데 예술 체육계열 지원자들은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실기고사까지도 일정이 있음에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5월 13일 날 예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12학년을 진행하고 5월 한 중순 말 또는 6월 초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 합격의 여부를 이렇게 통보받게 되고 만약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원본 서류 제출을 5월 27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7일까지 이제 그 이전의 서류는 스캔해가지고 제출한 거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캔한 서류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원본 서류 부분 거 이 부분 것을 서울대학교에 제출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서울대 입학자에서 내가 합격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이비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이 있죠. 해외에서 이제 아이비를 했던 외국인들 또는 국내에서 관계없어요. 국내에서 아이비 과정을 하는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이고 부모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아이비 학교였어요. 그런데 아이비는 보통 5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7월달에 성적이 나오는데 합격자 발표는 5월 13일날 해주기 때문에 아이비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비는 프리딕티드 스코어 예상 그 스코어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7월달에 그 성적이 나오니까 아이비 조건부 합격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중에 조건부 합격 및 조건부 점수가 명시되어 있으면은 아이비 조건부 합격자이며 아이비 최종 점수가 조건부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중에서 이제 서울대를 넣는데 아이비 과정을 했어요. 아이비 과정을 하고 코스옥을 마치고 아이비 이그잼을 이제 본 상태죠. 아이비 이그잼에 대해서 최종적인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컨디셔널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은 아이비를 했으니까 아이비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서울대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합격생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해외 명문대에 절대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대나 홍콩과기대, 싱가포르 국립대 이런 대학의 아이비 컨디셔널 기준으로 해서 했었을 때 어느 경우에는 뭐 38점, 뭐 또 36점, 40점, 42점 뭐 이제 여러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비 점수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통보받는 그 서울대 기준으로 해서 아이비 점수 그 이상이 안 될 때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 있느냐 하는 부분 것은 별도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조건부 합격 제도가 있다. 이것은 홍콩대, 홍콩과기대 그리고 또 싱가포르 국립대 일반적으로 아시아권 명문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서울대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에 있어서 원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예비 합격자 안내 사항을 통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3월 초에 것은 온라인 스캔 해가지고서 제출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는 합격한 다음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제출 방식 그 다음에 지원 접수, 스캔 업로드한 서류에 원본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서류 미제출 혹은 미비한 경우 예비 합격이 취소될 수가 있다. 결국은 지원할 때 여러분이 스캔해서 냈던 서류랑 합격한 다음에 낸 서류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것을 제출하는데 똑같이 또 스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이라든지 방문해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안내 사항은 합격하고 나서 안내를 받으면 돼요. 다음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 자 이제 원본 서류까지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학생이 냈던 스캔 받은 서류를 가지고 평가해서 예비 합격을 주고 원본 서류 받아보니까 오 오케이 완벽하네 서류가 그러면 합격을 갖다가 6월 10일 날 확증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6월 10일 돼도 아이비를 했던 학생들은 뭐가 아직 아이비 점수가 안 나오죠. 아이비 조건부 합격은 7월 달에 어차피 아이비 성적이 서울대에 도착하면 그때 최종 합격을 결정해줍니다. 합격자 등록은 7월에서 8월 사이하고 그 다음에 토피크 있죠. 한국어 인증 시험. 토피크는 합격자 중 대상자에 대해서 8월 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표를 이제 접수를 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일정 부분 것을 잘 확인을 해주고 좀 더 일정을 좀 요약 정리하면 3월 10일까지 온라인 원소 접수하고 온라인 스캔해서 서류를 업로드한다. 그 다음에 3월과 4월 달에는 일체능 학생들의 포트폴리와 실기 제출이 있다. 예비 합격자 발표가 5월 13일이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본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요. 이때 오리지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이때는 스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서 우편으로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최종 합격자 정식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다만 아이비 관련되는 학생들 아이비 조건부 합격을 받는 학생들은 역시 원본 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7월 달에 아이비 성적에 따라가지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또 합격이 확정될 수도 있다. 아이비 점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비 과목이 총 6과목 7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총 42점에다가 별도로 TOK라든지 SA라든지 해서 3점 해가지고 총 45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 거냐 하는 부분 것을 조건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서울대에서 합격 여부를 판정을 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전체적인 입시 일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전체 일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만 지원하는 학생들 있어요. 외국인 중에서 나는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 대학들을 가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말고 연구대는 나는 지원 안 하겠다. 대신 런던 전경대 LSE를 지원을 하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기준으로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대 일정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대랑 스카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입시 일정을 고대, 연대, 성균관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요소 부분이죠. 아, 제 딸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 대치동에 살다가 뭐 딸 때문에 이제 서울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건양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딸 입학, 저기 뭐냐, 통학 편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를 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대학동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또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뭐냐면은 뭐 심지어 이제 이 뭐 좀 복장이 좀 이제 좀 다르죠. 전통 복장 입은 학생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야, 서울대 외국인 학생 진짜 많이 선발하는구나. 정말 많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학생은 입학 전용으로 이렇게 와서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교환 학생들이 많고 또 그 외국 대학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와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외국인들을 그렇게 서울대에서 다른 대학,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대학들 있죠.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거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쉽게 외국인들을 이렇게 입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수학능력 갖춘 학생들, 실력 있는 학생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입학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해 주고요. 수학능력을 고령하여 정원외로 선발하고 충원이론 없다. 그러니까 정원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들은 뭐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와 같은 재정을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대 뭐 아무나 간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몇몇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고대, 연대, 성대 뭐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만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전형에 있어서 서울대만큼은 아무리 정원외로 선발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력 있고 또 자격을 갖춘 학생들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립니다. 지원자 수,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깜깜이 전형이죠. 뭐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꼭꼴로 합격자들의 스펙을 보고 제가 꼭꼴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를 보면은 어느 선까지 예를 뭐 인문대학이다. 아니면 경영대학이다. 아니면 공과대학이다. 뭐 컴퓨터과학과다. 이러면은 어느 선까지 해서 합격이 되고 어느 선까지 불합격된다는 것은 경험적인 수치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학업능력, 적성, 언어, 학업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한다. 뭐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학업능력 뭐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GPA만 잘하면 되느냐. APIB 뭐 없어도 괜찮으냐. 그 다음에 모집단이 관련되는 적성 그럼 활동을 뭘 해야 되느냐. 비교과 활동은 뭘 추가해야 되느냐. 언어능력에서 그러면은 뭐 영어 토플 점수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학업 및 학업 외활동. 학업에서 그러면은 표준학력서류 SAT라든지 APIB 점수 얼마 해야 되느냐. 학업 외활동, 비교과 활동 뭘 해야 되느냐. 전공 관련 적합성은 무엇이냐. AP 과목 또 AIB 과목 선택할 때 과연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워낙 많은 부분껏 질문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 전형에 있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드리느냐. 서류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SAT 점수 뭐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했던 그 과정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SAT, AP, IB 점수, 표준학력 점수가 좋다라고 해서 선발하는 건 아니네요. 물론 이제 그 점수가 있으면은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즉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요소 부분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접수기간 외에 추가 서류 제출 불가 그러니까 접수기간 내에 스캔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간혹 예외적으로 개별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류 미비됐습니다 해가지고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은 꼭 외국인 전형 아니고 한국인 전형, 글로벌 특별전형2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일반 학생 전형, 그렇죠? 일반 전형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접수기간 외에 추가 서류 제출 불가 이건 원칙적으로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봐가지고서 어 이거 좀 뭔가 더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개별 연락 와요. 개별 연락 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했는데 제 딸의 경우죠. 별도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가지고 또 제대로 이제 뭐 또 킹코스 가서 출력도 멋있게 좀 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추가 제출해 줬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와 같이 이제 방문으로 해서 추가 제출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서류 미비입니다라고 개별 연락이 올 때 그것을 스캔해가지고서 뭐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게 사실은 그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다 내라. 다음 스캔 업로드한 서류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과정 등의 별도의 면접 실기 요거 뭐 이건 예체능 부분이고요. 서울대에서 그럼 예체능 말고 뭐 면접은 안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간혹 그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전 문구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 서류 100%로 끝납니다. 그럼 지원자가 왜 불합격했느냐 알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은 공개하지 않음 이유없음 뭐 이거죠. 이유없음. 지극히 대학 중심 중이고 행정 편의주의죠. 자기 마음이죠. 사실 입시에서는 대학이 여전히 갑인데 그게 점점 바뀔 겁니다. 수험생들이 갑이 되고 대학이 을이 되어야 돼요.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는 뭐 쉽지 않겠죠. 제출 서류 부분이죠. 정말 공을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1번에서 4번 접수 기간 내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한국어랑 영어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기타 서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중국어 다른 언어로 되어져 있는 것은 번역 공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입학 지원서, 자소서 및 수학 계획서,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카운슬러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가 있어요.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프로파일이죠. 즉 자기의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랑 그 다음에 수학 계획서 스타디 플랜 그 다음에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이건 티처스 레퍼멘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카운슬러 레퍼런스라고 해서 진학 담당 교사의 추천서 이 네 가지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 지원서 잘 작성을 해야죠. 뭐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엄마들이 학생들은 뭐 별로 생각 없어요. 부모들이 이제 와서 다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고 뭐 저랑 같이 입력하기도 하고 뭐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자소서 및 소학 계획서죠. 자소서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계속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즉 전교육과정 해외에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발표되는 것은 국내 학생들의 일반전형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머지 전형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그건 다 대학 마음이에요. 대부분 자소서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특별전형에서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000 바이트 이내에 그렇죠. 한국어 1,500자 영어 600개 단어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특히 이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과 같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드러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민 학생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강화가 됐는데 그렇게 너무 민감해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또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지 않도록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 이 부분 거 온라인 입력을 합니다. 영어로 해도 되고 우리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뭐 영어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그럼 한국어 할 수 있느냐? 한국어로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Teacher's Recommendation, 교사 추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카운슬러 레퍼런스, 진학교사의 그와 같은 추천서가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넣어야 되는데 일단 원서 접수를 하면은 이 추천자에게 메일이 가요. 추천자에게 메일이 가고 그 추천자가 역시 이 자소서 분량과 비슷하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이 전체 자수가 그 다음에 지원자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학 담당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회를 통해 제출을 가능하다. 자 원래 이제 외국인 이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부모가 원서 접수를 하든 그 학생이 원서 접수를 하든지 간에 간혹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게 아직 도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발행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경우에 진학 담당 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이 카운슬러 레퍼런스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이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해도 된다. 이제 이러한 편의성을 좀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우리 대학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에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진학 담당 교사 역할을 하면 되고요. 카운슬러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 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는 그 학생을 잘 아는 학생 잘 아는 교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카운슬러 레퍼런스는 진학 담당 교사가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4개 서류는 접수 기간 동안에 다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관계 없습니다. 다른 언어는 안 돼요. 자 다음입니다. 5에서 12번 서류입니다. 접수 기간에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사에 업로드. 이게 이제 보면은 1번에서 4번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입학 지원서, 자소서, 그 다음에 수학 계획서, 교사 추천서,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온라인 입력입니다. 텍스트로. 그런데 그 다음에 5에서 12번 서류는 입력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5에서 12번 서류. 그래서 5에서 12번 서류들이 쭉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3에서 15번 서류가 있어요. 13에서 15번 서류는 접수 기간 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역시 이제 접수 기간 내 서류를 스캔해가지고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고 예비 합격 후 원본 제출 불필요. 예비 합격 후에도 원본 제출이 불필요한 그와 같은 서류가 13에서 15번인데 그 이전 거 보면은 5에서 12번은 예비 합격 후에 원본 서류를 우편과 방문으로 오리지널을 제출해 줘야 돼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1에서 4번까지는 그냥 텍스트로 입력해 가지고서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12번까지는 스캔을 받아 가지고 PDF로 업로드 한 다음에 예비 합격자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본 서류. 페이퍼로 되어 있는 원본 서류를 방문해서 제출하든 우편으로 제출하든 그 대학에 제출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서류 중에서 이제 13에서 15번 서류 있어요. 13에서 15번 서류는 역시 스캔해서 제출했는데 이거는 예비 합격이 끝난다고 해서 예비 합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본 서류를 대학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원스탑으로 스캔 해 가지고서 놓아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흔히 얘기하는 뭐죠?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기타 언어 증빙 능력.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 요 부분은 필수는 아닌데 선택인데 선택인데 여러분들 꼭 제출하세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선택이니까 뭐 제출 안 해도 되겠네요. 제출 안 해도 되죠. 합격을 위한다면 제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에서 4번까지 미리미리 준비해 놨어야 됩니다. 특히 자소서 제대로 써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죠. 입학 에세이 제대로 써야 되고 스타디 플랜 수학 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놔야 되고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9월 학기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은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준비가 굉장히 그 네드라인 압박이 큽니다. 그럼 그 준비하면서 다음 대학들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들 연대 고대 성대 준비하기는 좀 수월하고요. 9월 학기 무분 것을 하면은 또 9월 학기에 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드랍하는 경우 있어요. 아 귀찮다. 그러면은 3월 학기 무분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9월 학기 준비했던 학생은 3월 학기 준비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9월 학기를 반드시 도전해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서부터 12번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스캔해서 내고 나중에 페이퍼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증빙 서류. 그렇죠? 언어 능력 증빙 서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류. 뭐 우리가 이제 한국어는 토피크 3급 이상. 이제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언어 교육원 어학당 4급 이상 수료. 뭐 있습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고려대 뭐 한국어 이제 관련되는 부분 거 이제 있어요. 각 대학별로 쪽 거기서 4급 이상 수료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는 이제 토플 ibt 80점 이상. ibt 홈 에디션도 성적 인정합니다. 기관 토플 있죠. itp 성적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기관 토플은. 그리고 마이베스트 스코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요 부분 거 슈퍼 점수라고 그러죠. 요거 제출 가능하고. ielts 그렇죠. 밴드 6.0 이상. 탭스 298점 이상. 요렇게 이제 영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인 성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3급 기본이죠. 뭐 4급, 5급, 5급 학생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능력 증빙 서류가 이제 있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캔해 가지고 먼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바로 certificate of graduation 이 부분이고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transcript 이 있죠. transcript이고 지원자의 국적 증명, nationality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부분이죠. 뭐 관련해 가지고서 원본 또는 공정원본을 공증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해라. 그렇죠. 원본을 그냥 스캔해도 해도 돼요. 공증 안 받은 거. 공증 받아놓으면 좋죠. 왜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예비 합격 발표 후에는 원본을 제출할 때는 공증 받은 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스캔해서 낼 때 미리 공증을 받았으면은 공증 받은 걸 스캔해서 제출해주면 되고 아직 공증 못 받았다. 나중에 예비 합격 후에 공증 받을 거다 하면은 그냥 원본 스캔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접수 기간에 아포스트 영상 확인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아포스트 인증 부분 거 여러분들 뭐 협약 국가 다 할 겁니다. 뭐 관련되는 부분 거 상담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그 졸업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있어요. 뭐 디플로마도 없고 우리는 뭐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디플로마 이런 거 없다. 어떤 학교 보면 transcript에 transcript만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출신 학교 공식 확인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을 했고 이 학생이 졸업했다라는 문구가 졸업 증명서 없는 학생이 성적 증명서에 그 문구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근거 자료는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 거 성적 증명서. 이제 특히 지원자가 a 레벨 또는 ib 최종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즉 a 레벨과 ib 부분 것은 결국은 그 점수가 나와야지 transcript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 부분 거 기다려 가지고 나중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gpa 관련되는 부분 것으로 해서 ib 점수가 최종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필수 제출입니다. 다음 지원자 국적 관련해 가지고서 요건 사본을 제출해도 되고 국적 증명서 원본 또는 신분증 공중본 이 대체 서류들이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 끝가 있어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한부모 자녀 의외로 한부모 자녀 그 다음에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침권이 있는 보호자의 국적 증명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실 취득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외국 국적으로 바뀐 경우 바뀐 시점이 또 언제나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대학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원자 부모의 관계 증명 부분이고 그렇죠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시리즌 서티피킷 뭐 이런 부분들 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서류가 표준 학력 시험이죠. 표준 학력 시험 뭐 이 부분이 합격의 결정적인 걸 좌우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뭐 졸업고사 대학 진학 성적 뭐 있어요. 영국 A레벨 일본 대학입센터 중국 전국 통일 독일 프랑스 바칼로리 등등 이제 이건 이제 졸업시험 기준이고 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수능 학력고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요 부분과 성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면 돼요. 없는 경우는 뭐 제출할 필요 없겠죠. 있으면 당연히 제출해야 돼요. 표준 학력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ACT A레벨 AP IGCSE IB NCSAT 점수가 얼마 해야 되느냐 높아야 됩니다. 그 높은 기준 별도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공별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문학부 합격생이랑 사회과학부 학생이랑 경영경제학부 학생이랑 또 공학학생이랑 자연과학학생이랑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그 다음에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 조회하면 스크린샷을 온라인 접수 사이트 업로드 후에 그래서 이제 캡처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 해주면 되고 혹은 SAT AP ACT 스코어 리포팅 시 서울대 기관 코드 797이다. 즉 예를 들어서 AP 성적 뭐냐면 온라인 리포팅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리포팅 부분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라. 그죠. 칼리지 모드에 이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성적을 바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사유서 및 증빙 서류. 뭐 지원 자격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유서를 직접 제출해 달라고 또 연락이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 양식을 사유서 양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서울대에서 주는 양식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주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13에서 15번 소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다 페이퍼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스캔해서 넣으면 끝납니다.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흔히 스쿨 프로파일이죠. 이 부분이고 다른 언어들 있죠. 즉 영어나 한국어 말고 영어는 토플 그 다음에 탭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토피크 또는 각 대학의 이제 그 어학원에 이제 그 등급 증명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 예외에 이제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JPT 불어 델프 달프 그 다음에 스페인어 델레 뭐 쭉 나머지 뭐 러시아어 토르플 뭐 뭐 좀 이런 부분과 독일어 JLPT 뭐 이런 것들 그 부분과는 언어능력 증빙 서류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주면 돼요. 나머지 전형 참고자료 요 부분 거 뭐 자 봐봐요. 학내외 활동을 수상을 포함해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 상장 부분 거 활동 서티피킷 활동 증빙 자료 저희 학교에서는 뭐 활동 증빙 자료 안 주는데요. 뭐 없는데요. 상장 발부 안 하는데요. 반대로 요구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 했는데 한국 대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양식이 없어요. 그럼 양식을 이제 주면 되죠. 양식을 뭐 제가 또 간혹 해서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양식에 맞게끔 그 내용까지도 전달을 해주는데 그 부분 것에 절대 직인이나 사인을 위주하면 안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식이 전달됐으면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보고 어 그래 맞아 이런 내용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양식 괜찮네? 그래서 자기가 사인하면은 그건 정식적인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 마음에 안 들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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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양식으로 바꿔. 직원이 또 바꿔 가지고 상장이나 활동증명서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의 시그니처 오토그래프 하거나 아니면 직인 찍으면은 그것이 공식적인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상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장을 요구해라. 활동증명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요구해라. 그냥 무턱대고 요구하지 말고 한국에서 필요한 양식까지 보여줘라. 그럼 어떤 양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 꼭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술대 음악대는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 거 제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자 관련되는 유의사항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는데 이 파일을 잘 만들어야 돼요. 편집이 합격이다. 편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형광펜 뭐 좀 잘 활용을 하고 8MB 이내로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스캔 파일 제출한다. 사실은 이제 깔끔한 게 PDF 파일이에요. 그럼 PDF를 편집하려면은 이제 Adobe Acrobat DC라고 해서 좀 출판 전문가용 요 부분 거 쓰면 아무래도 좀 좋아요. 정말 양식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제 정성을 기울이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들을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지원 접수 관련한 부분 거 참고로 하고요. 입학 합격, 입학 관련한 부분 거 참고로 해주세요. 싸이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부분 거에 대해서 뭐 외국인 전형을 꽤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일수를 했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오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각 대학별 외국인 제적 또 전공별 그와 같은 이제 그 진학자 수들과 쭉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외국인들도 한국 대학에 대한 입학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싸이미 컨설팅 이런 부분 거 안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학생들의 이제 그 이 편의성도 이렇게 증가되는데 해외에서 한국 대학으로 이제 이 모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 이제 서류 준비, 2단계 관리, 3단계 합격 컨설팅 해가지고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싸이미에서는 이제 구아 같은 이제 외국인 전형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해당하는 그 부분 것의 내용들 또 준비 과정 컨설팅 이런 부분 것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합격이 결국은 뭐다?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에 서류 준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의 샘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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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